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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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한테 모기 줘봐 지난번에 토끼 해봤잖아 토끼가 당근을 많이 industrial 쉬고eker 주먹 grill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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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뜯어먹어 그냥 엄청 잘 먹었네 여기도 동물 있었네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 돌고로 먹어라 손 안 아파 괜찮아 물릴 때 물릴 때까지 안 해 안 물어 이빨이야 밀리면 진짜 아프겠어 마지막 하나 남았네 엄청 잘 먹는다 저 토끼는 왜 안먹을까? 자가만 소비야 땀은 돕수 안 돕수? 쟤는 배부른가봐 못 먹는거 아닐까? 배부른가봐 배부른게 어딨어 따가워서 못먹는건 아냐? 아냐 원래 먹이 주잖아 야 돈이 줄까? 엄마 얘도 먹이 있어요 아 천천히 매매 아파 너는 안먹네? 애 여기 줘 왜 관심이 없대잖아 관심이 없어? 아이고 아이고 화장실 그만가? 저거 너희들 좀 줘 그냥 자 까만 더 올게? 아 한입은 없나? 어 까만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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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한 번 더 있네 먹잖아 까만토끼야 어? 아 저거 너무 차져 있네 어 우리 옆 그래 옆으로 한 번 가보자 옆으로 우리 아들이 줘야지 엄마가 주지 말고 내가 세워면 되지 토끼다 좀 먹어봐 거기 아들이 앉아봐요 아 진짜? 무섭다 진짜? 무섭다 유성아 유성이가 엄마 손 잡아 봐 가까이 와봐 열어 올게 아니 여기 엄마 손 여기 잡아 안 물어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해 우리 열어 올게 엄마 손 열어 올게 아이고 까만토끼야 까만토끼 조금 먹었어? 응 너희들 너네만 먹고 얘가 배고픈거지 근데 얘네가 물리면 손 크게 다치겠으면 짧아지겠다 그럼 여기 넣지 말라고 돼 있잖아 응 놔 보자 됐어 잘했어요 가자 자 가자 우리 이제 공룡 보러 가자 우와 만져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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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로봇 신기하다 그치 응 응 거미줄 어 거미줄이 있네 우리 더욱 사진 밤비한테 가서 사진 한 번 찍자 여기 많이 봐 거미줄이 엄청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거미줄이 엄청 크다 자 우리 밤비한테 가서 사진 무서워 응 앞장은 무서워 아냐 원래 어 무섭진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밤비야 어저피 도마측에서 봤지 아 저기 공작도 있었어 우와 공작도 있었어 우와 으응 아니 여기 망이 있어서 그물이 있어서 못 알아 어 먹이 주는 줄 알고 가까이 오는 거야 응 응 응 옆에 있어서 여기 서 봐 엄마랑 여기까지 와봐 왜 안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섭진 너무 많아요 인생이 이제 점점 무서움이 많아졌어 응 무섭진 여기 점점 무섭지 엄마랑 같이 가보자 아니 아니 은진이는 무서웠고 아 은진이는 안 무서워 어 비와서 그래 아 은진이는 무서워 아 은진이는 안 무서워 아 은진이는 안 무서워 아 은진이는 안 무서워 저기 작은 빨간색 겨슬리 여기 꼬끌 꼬끌하게 머리에 머리에 어 머리가 여기 밑에 어 응가한다 응가한다 어이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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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좋은가 자기 밥먹는 데에다 응가한다 아이고 야 못 살아 밥먹는 데에다 응가했어 엉덩이 좋아 흐흐흐흐 와 아가야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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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가 여기 작은 애들은 아가 염도 응 어 어 아가 아가 염도 아가 염도 아가 염도 아가 염도 아가 염도 와 새소리 와 참새소리 봐 응 아 여기 좀 정리 잘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밥먹는 데에 먹었어? 아 으응 밥먹는 데에다가 버 transit 밥먹는 데에다가 밥먹는 데에다가 밥 먹나 이제 밥먹는 데에다 밥먹는 데에다 오오오 그거 아니야 공작이야 공작 공작 공작대가 자기도 있다고 다 달라요 소리 나요 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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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공작 글 아 거기? 거기도죠? 어 관심이 없는데? 여기도 있잖아 도팬, 이쪽 토끼들만 환장하네 토끼, 토끼 오 잘 먹는다 잘 먹어 아 귀엽다 얘 진짜 세 내가 뻑뻑 들고 있었는데 검은 친구도 하나 줘 배고프니까? 배고픈가 봐 이쪽도 너는 크다 얘 줘 그냥 배고프잖아 얘 검은 친구도 줘 응 다 날려줘 그래 한입씩 먹어 자 검은 친구 한입 친구 아이고 토끼가 잘 먹는다 아이고 다 먹었어 이제 엄마만 토끼 체험 저기 토끼 먹이주기 체험 엄청 했네 그냥 엄마만 먹이주기 체험 엄청 했대 어머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쁘 up 엄마 가면서 보게. 내려서 걸어가 볼까? 위에서 내려와. 위에서 내려와. 이쪽으로. 어디로 갔다 이놈아. 어디로 갔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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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작은 티라노네. 알이야. 공룡알. 걸어가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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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키가 따올스 이 친구는 스키가 따올스 안녕 누리잖아 벽기는 누리 누리십시오 공룡 움직이는 데 한 번 가보자 우와 이거 봐 이 친구가 팍기 켜파라 싸울 수야 박치기 우리 입어야 되나? 여기 하우스 위부터 올라가 볼까? 여기 공룡 여기 움직였는데? 머리 움직여 우와 우와 저기구나 우와 우와 윤석아 다시 해봐 허리동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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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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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?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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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